안녕하십니까 나우루사이디입니다 오늘은 슈퍼 엄청난 빌드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발가락 분쇄기 이 분쇄기로써 저희도 한번 날아올라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무한 슬로우 대갈 큐 요리 룬 부터 보시죠 룬은 착취 철거 사전준비 불굴의 의지 빈망 깨달음 공격 유연 방어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무한 슬로우 대갈 큐 시작 아이템은 도란의 방패를 가지고 첫번째 코어 발걸음 분쇄기 두번째 코어 증오의 사슬 세번째 코어 칠익의 양날 도끼 네번째 코어 선체 파괴입니다 신발은 상황에 맞게 아무거나 주세요 아 스펠은 무엇을 드시냐 텔 밀채화 이 엄청난 파괴력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 아 스펠은 무엇을 드시냐 주의가 주의가 5 이렇게 점블러를 조정하는 바바 뭐야 이 시발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홀리 쉣! 호호호! 안녕? 아유 쫄버들 여러분 빛만 켜고 유채화 키면 이렇게 좋습니다 유채화 지금 뭐 덜렁을 먹어서 뭐 어떻게 할건데 다시 덜렁하지 못하죠 그렇죠 어 이거 힘줘줘야 이거 안돼 같이 먹어줘 이 RICHARD 이거 뭐 브자키인데 뭐 두고와서 뭐 division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꼰대 진짜 꼰대 진짜 꼰대 진짜 꼰대 니가 뭐 진짜 꼰대 뭐 들어와서 뭐 가면 나 딸 수가 있나 뭐냐 뭐라나 아아아아아 지금은 포탑 골드가 업데이트 되가지고 탑 차라 다텀 2차는 원래 400원 붙는데 지금 이거 단독으로 깨면 그래서 2차까지 깨고 이제 2차 안 깬 다텀이나 탑을 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잘 오해보시면 딱 뭐 가버립니다 기가가 직간당하면 더 밀 필요도 없어요 기가가 되는거 같아요 플립 픽셔를 하라고 만들어주는 직거라 직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거라도 응해야겠죠 애용을 제대로 해야됩니다 이게 심퍼보다 효과 약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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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큼 킬을 더 빨리 돌리거든요 어 퇴근 천이 츄 시청자 에너 구해줬다 야 시크 발전팀 에너 구해줬다 워우 못 움직여 그냥 두자리 조금 맞아 오우 에이 야 잠깐만 어우 깜짝아 아아 무섭습니까 슬로우? 아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계속 돌려야되는데 계속 못 돌리고 있어 이게 돌리면은 기절거든요 어 한 명씩은 누구 하나 올 것 같긴 한데 됐다 한 놈은 잡고 간다는 마인드 한 놈은 잡고 간다는 마인드 존버 존버 쌍 존버 흰 존버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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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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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 아 아 아 아아악 깨보 깨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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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게 아 뭐하는 슬로우 대학교 보셨어요 여러분 슬로우 계속 걸고 이게 왜 좋냐면 발걸음 분쇄기에다가 발걸음 분쇄기 액티브 효과가 15초인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스킬 스킬 그 뭐냐 스킬 가속에 따라서 이게 또 감소해요 그래서 좋은 거야 아 뭐하는지 전혀 2 2 2 3 1 2 2 아빠여! 난 너무 아빠여! 아빠여 아빠여! 진짜 아빠여! 너무 아빠여! 당부로 깝치면 저 땡니다 저 어때요? 앞으로 스승님 빨리 밀어! 없어 밀어! 누구래! 나이스! 킬 감사해요! 이러면 2차로 밀달이 택니다 2차로 밀달이 택니다 2차로 밀달이 택니다 답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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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l 컴 선생님들 이건요? 이럴 때의 안팔리 야 이거 고리스타 피트인데? 왓붓어 와우 너가 지금 죽인다고? 왓붓어 프리카 라이터는 왜 이런식으로 만나냐 진짜 칼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런식으로 만나냐 아니 야 원 딜이 14X가 말이 되냐? 한글자막 by 한효정